어디에 있는지?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지. 뭔데? 네가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해서 전시? 전시? 우리 집 전시하자. 그럼 뭐 그릴까? 우리 얼굴. 서로서로? 내가 진짜 예쁘게 그려줄게. 이걸로 번지게 해도 돼. 이거 파스텔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? 다 찾아봤지 너랑 이제 뭐 하면 제일 좋을까 해가지고 또 뭔가 그림 그리고 싶다고 했으니까 감동이야 진짜 자 하자! 조명아 나 좀 봐줄래? 나 약간 왕자님처럼 그려줄게 고마워 벌써 명작이 있네 나는?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번지기 이렇게 해가지고 잘 그려지는데? 야 여기 둘러봐 민기야 오케이 기가 그렇게 생겼구나 야 진짜 잘 그려진다 근데 이거 나 지금 너무 잘해 나 지금 화가 같아 진저래 만족해? 만족해 너도 아마 깜짝 놀릴걸? 아 재밌다 이거 근데 이거 그리는 거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야 이거 거의 명작이지 뭐 이게 뭐 그림이 아니라 그냥 프린터 있는데 지금? 검은색 딱 한 번만 쓸게 아 알겠어 점을 찍는데 네 그 여기 쪽지 알겠어 잠시만 아 나 완성이야 벌써? 응 이거 또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은 여기다 전시하자 알겠어 갑자기 멋있는 포장인 거 같은데? 원래 그 진정 사람을 안 보고도 찍지 얘가 실패 어 왜 이렇게 그려버리지 왜 이렇게 그려버리지 아이구 아이구 예술작권이 탄생했어? 어? 웃을 준비하면 되는 거지? 아니야 됐어? 나 가볼까? 하나, 둘, 셋! 짠! 아니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? 네가 너무 해. 아니 선생님 나는 괜찮지. 나는 괜찮잖아. 아니 근데 이거 뭐야, 여기? 컨셔링 메이크업. 와 진짜 너무 충격이다, 진짜. 아니야, 잘했어. 와 솔직히 이거는 왕자님 느낌 나지 않아요? 전혀 안 나는데? 완전 왕자님 느낌 나았다니까? 왕자 배고야. 민기야. 딱지 치기는 한 판 하자. 그래? 해서 지면 딱밥 맞자. 아 왜? 너 내가 사실 좀 세게 때리려고 그런 거다. 아니야. 네가 잘하는 거야. 아니 뭐 공기라도 할래? 딱! 몇 점 내기? 2점. 2점 너무 쉽지. 내가 잘 못해서 그래. 해서 이거 맞게 하자. 그래? 그래. 가위바위보. 어머. 아 근데 옛날에 좀 했는데 그래도. 아니 못 한다면서 옛날에 좀 했대. 와 말 바뀌는 거 봐라. 2점이다. 5점까지 다 안가자. 2점까지 다 안가자. 아 나 불안한데? 2점까지 다 안가자. 2점까지 다 안가자. 다시 하자. 3점? 잘해. 오케이. 번들. 안 건드렸어. 왜? 안 건드렸어. 안 건드렸어. 너 왜 잘하지? 잠깐만, 매너 좀 해. 너만 알지 말고 왜. 한 번 더 해? 그래. 몇 점? 5점. 5점 오케이. 하지 말자 그냥. 우리 다른 거 하자. 다른 거 뭐 있는지 찾아볼까? 뭐 할래? 할리갈리? 할리갈리여서 잘하니? 잘 못해. 이거 뭐. 이것도 막기? 그래. 이 자리에다가. 비잡아야 돼. 너야. 뭐 하는 거야 너. 어.. 아, 깜짝이야! 그거는 뭐 속사포인데? 나부터지? 이쪽으로요 나부터지? 나부터요? 바꿔, 바꿔 원래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와, 빨리빨리 너무 많은데, 나? 아, 잠깐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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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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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 벌칙 받는 것보다 빨리빨리 손이 아픈데? 이거 왜 그래? 이번에 이기는 사람이 무조건 다행아주는 걸로? 오케이 오케이 아, 거기서 바나나가 왜 나오는데? 해 아까 내가 때린 정도의 강도로만 해 알았어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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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 빨리빨리 우리 뭐 할까? 영상이나 볼까? 그래 너 보고 싶은 영상 있어? 응 저번에 데코랑 아론이 형 버킷 했었잖아 아, 맞아 했었지 그거 한번 보자 파주 파주 소음 충고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거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 민기야 자랑하더라고 아, 맞아 맞아 난 수영 못해서 못할 것 같아 수영부터 배우고 가야겠지? 근데 수영 진짜 해볼만 하지 않냐? 우와 우와, 진짜 깊다 와, 저 수심 몇 미터래? 수심 5미터야? 오메오메 오, 아론 아론 형 인어 같아 아, 나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 아, 저거 장비 안 그것만 안 그 산소통 안 끼고 들어갔구나 어 아, 집중하게 된다? 구했어, 구했어 고생했어 얘들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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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늘 하나 좀 멋있는 캠핑을 했잖아 좋다 여기 졸립지? 어 막 나를 해줘 여기 분위기가 딱 그런 것 같아 좋지 여기 최고의 의미였어 닭꼬치로 먹고 게임도 하고 게임도 하고 게임도 그리고 텐트 그리고 텐트 그리고 영상도 보고 보고 텐트도 치고 텐트도 치고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?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? 응 여기 챙겨서 들어갈게 기다려 자기야 아, 그런 거 하지마 왜? 얼른 와 근데 진짜 좋다 기다려 여기 진짜 좋다 대박이다 오, 여기서 잠 잘 올 것 같은데 진짜? 잘자 야, 근데 집에 이런 거 진짜 쳐놔도 잠 되게 잘 올 것 같지 않냐? 너 옛날에 이렇게 해놨잖아 아 씨 너 2층 침대에다가 왜? 이제 좀 안 하면 안 돼 왜? 왜? 했었잖아 2층 침대에다가 커튼만 쳤지 어땠어? 왔다 먹어 오늘 캠핑 오늘? 응 엄청 좋았지 야, 근데 진짜 맛있더라 닭꼬치 너무 맛있었고 닭꼬치 컵라면 또 뭐 먹었지? 맥주 맥주도 먹었고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넌 어땠니? 나 너무 좋았지 너로 와서 또 거짓말 친다 진짜로? 진짜? 감동인데? 그림도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감동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느낌 맞아 좋다, 헬링오니까 어 힐링한 거 같다, 진짜 맥주야 내일 아침에 라메나 끓여 먹자 그래 잘 자 응 BEHIND 아무것도 안 두고 구요 화려해 저기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